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고양이가 함정에 빠졌을 때 게임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죠. 자 그런데 게임이 그냥 딱 끝나니까 뭔가 좀 재미도 없고 뭔가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고양이가 함정에 빠졌을 때 좀 무서운 화면이 화면에 딱 출력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고양이가 있고요. 이 고양이가 여기에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게임오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무섭게 생긴 박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이 끝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박쥐가 나타나야 되죠. 자 그럼 지금 필요한 것은 박쥐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박쥐를 하나 가져오죠.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할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 또는 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박쥐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이 박쥐의 색깔을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양이가 검은색에 닿게 되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박쥐가 커졌을 때 박쥐에 닿아도 게임이 끝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과 다른 색깔을 갖는 것이 좋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 박쥐를 선택하구요. 그리고 모양으로 들어가서 이 박쥐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붉은색을 선택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색칠하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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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자 밑에 것도 뭐 사용은 안 할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붉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박쥐를 어떻게 작동할 거냐면 박쥐는 이렇게 화면 어딘가에 있다가 화면에 숨겨져 있다가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즉 고양이가 함정에 빠졌을 때 이 박쥐가 나타나면서 점점점점 커지면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빠졌네요. 이 박쥐의 몸에다가 우리가 게임 끝이라는 뜻에서 영어로 게임오버라고 저는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메세지를 박쥐의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새긴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박쥐의 박쥐를 선택하고 박쥐의 스크립트로 가서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쥐가 안 보였던 상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이 시작됐는데 게임이 끝났을 때 보여주는 이 박쥐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이상하죠? 그 얘기는 박쥐는 게임이 시작될 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게임을 시작할 때는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이죠. 그리고 박쥐가 게임이 시작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자 형태의 숨기기 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박쥐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숨기기 블럭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고양이가 여기에 빠졌을 때 즉 게임이 끝났을 때 박쥐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우선 박쥐가 화면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박쥐의 크기를 키울 거예요. 자 크기를 키울 때는 자 여기에 있는 크기를 10만큼 바꾸기를 통해서 이걸 클릭할 때마다 박쥐의 크기가 커지죠. 그러면 박쥐가 점점점점 커지게 하려면 여기 있는 크기를 10만큼 바꾸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클릭하면 되고 반복이란 말이 나왔으면 제어에 있는 예 반복하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정도 클릭을 하면 얘가 적당한 크기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자 여기에서 몇 번 반복하기라는 것 안에다가 이 반복하기 바꾸기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박쥐의 크기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형태에 있는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00으로 지정하면 원래 박쥐의 크기가 됩니다. 자 박쥐의 원래 크기가 됐죠.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 갖다 놔서 게임이 시작했을 때는 박쥐가 기본적으로 원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것을 크기를 10만큼 바꾸기를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박쥐가 커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박쥐가 날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겠죠. 자 이거 한 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열 번 하니까 이 정도 됐고요. 이렇게 하면 한 열 번을 더했으니까 스무 번을 실행을 시킨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삼십 번.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를 지정하면 되고요. 저는 삼십 번 정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기는 이렇게 붙여서 자 박쥐 게임이 끝났을 때 일단은 안 보이게 숨겨져 있는 박쥐를 키우고 그리고 크기가 100%인 원래 박쥐의 크기를 10만큼 키우는 것을 삼십 번 반복해서 이 정도 크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박쥐를 원래의 크기로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안 보이는 것은 숨기기 때문에 안 보임 안 보이는 상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이 블럭을 제가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첫 번째 박쥐가 보이게 될 테고 두 번째 박쥐의 크기가 10씩 커지면서 삼십 번 증가하기 때문에 박쥐가 최종적으로 삼십 아 삼 백만큼 커지겠죠.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쥐가 예 되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했으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막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무슨 얘기냐면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 즉 즉 고양이가 이 검은색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게임이 끝났을 때 블럭이 실행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조금 길어지니까 우리가 다음 어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게임이 끝났을 때 어 박쥐가 커지면서 보이도록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